자, 혼자 밀때 포가나, 빈 두개 사기성 이게 바로 윈채의 사기성 윈채가 바로 요런 것이다 근데 내가 1타운이네 이건 기회야 침착하게 윈섬이 이제 내 할일을 다했다 사무기트냐고? 좀 덥네 침착해 daytime 자, 안쪽으로 사무기트냐고 principalmente 사기가 지파 굴덕 돌 돌이 한 판인데 돌돌이 한 판인데 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느낌 왔다 삑삑 또 틀어줄까 지금 이게 오히려 좋아 지금 내가 만약에 1턴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터녀님들이 1턴 좀 도와주겠다고 검 오신단 말이야 사실 나는 검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검 가는 거 좀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다른 데 가면 키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검 가려면은 최소한 3명 이상 가는 거면 모를까 아니면은 지인이랑 같이 해가면 몰라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힘들어 오와 뭐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순하고 검에서 좀 싹만 하면 가는데 검 가봤자 상대방 검복 배급이 더 빠르거든 좀 잘하는 팀은 이럴 수 있기 때문이지 아 쓰나 나올 건 몰랐다 검을 조심 요거는 몰랐네 괴물형 거의 뭐 지금 겨울이라고 스케이트 타고 오신데 거의 보면 쫙 미끄러지는데 아 괴물형이 아니고 긴총형 그래 바바라해 상대방이 잘하는 순화 있잖아 자동으로 내 샤파 올라온다 원래 우리 만화책 옛날에 손오공이랑 베지타가 자꾸 세진 이유 라이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손오공 베지타 간다 바로 드래곤볼 제트 간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이 까이 이때 흥분하면 하수다 이때 검복 나와 가지고 스나가 땄다고 흥분해 가지고 전진하잖아 우리 곰 따라오시는데 아서비형 좋다 아마 기총형은 위치를 바꿨겠지 검적이겠죠? 딱 봐도 나오는데 이때 바로 빠진다 아서비형 거기 위험해 아서비형 거기 위험해 아서비형 하나 개피인데 봐봐 기회는 온다니까 노모티콘 개피 어라? 아라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근데 황금 대패는 그거 못사지 않아요? SP로 파는가? 한번 가봐 한번 가봐 아서비형 믿고 뭐야? 엥? 뭐야? 뭐야? 엥? 엥? 고음을 대피 지금 뭐야? 아 아 아 아 최근 한 몇달동안 처음 당해보는데 거미사 떼치기 온게 아니고 중이 밀렸나보네 아 SP로 팔아요? 제가 본캐의 위치 없었으면 삭겠다 자 과연 석일님도 우리 시청자 밑에 오셨었는데 우리 시청자 밑에 할 때 그때 오셨었어 나이스 아 그런가보네 아 영원행은 지쿠버 왜이래 좋아하노 치킨 종류 많다나 숯불에도 굽내도 있고 뭐 각 지역마다 뭐 무슨 무슨 두 마리 치킨 많지 않나 아 오케이 알겠다 검에서 싸우는 거 원하시는구나 우리 아섭이 형 그러면 들어 드려야지 자 아 음악 썼네 자 네 아 소비야 검 안아주셔도 되요 사과하고 빠질거라서 해가 감쌌다 요래 말해야 안되실거 같은데 아 미니하잉 미니 어서오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권총이 좀 마렵네요 멀리 있는 사람 반치면은 민체로는 꿈도 못건다 진짜 자 곰돌이상 돌돌이형 개피 이쯤에서 잡혀주는게 오히려 좋아 여러분 전략상 오히려 좋아요 돌돌이형도 벗고 살아야지 이번에도 돌돌이형 잡았다 바로 이제 단판 위상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다 주말이 왜 이래 빨리 가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직도 담배 되는 겜방이 있긴 있던데요 근데 조금 외지인데 엄청 외지인데 사람 잘 안오는 나 분맥 채팅 쳤다 자 이제 보험 들어 놨어요 어 나 왜 안썼지 짬프 역시 긴총형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럴걸요? 방패받을걸요 에헤이 개불이형 간다카고 보고 있었구만 역시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다시 내려갈게 이놈의 입이 방장이네 1턴 여러분 단팍 개돌 한번 갈까요? 시원하게 눈 한번 밀어볼까? 혼자서 엑스마스 하이 오우 롱타임농식으로 아슴형 왜이렇게 착하시노? 아슴형 왜이렇게 착하시노? 아슴형 왜이렇게 착하시노? 아유 부산분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쳐보라고 하시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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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마루 없구요 좋았어 자 혼자 밀때 포가나 힘 두개 사기성 이게 바로 윈체의 사기성 윈체의 사기성 윈체가 바로 요런 것이다 방금 어떻게 했노? 아 저 눈접해서 나오는 사람 점프샷 솔직히 이거 맞추고 신기하네 맞추고도 그래 나는 개돌이야 기다리니까 이게 금단현상 나와서 손 떨리는 거라니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내가 맞추고 내가 신기하네 목이 안보여 목이 안보여 목이 안보여 목이 안보여 용어로 용어로 상풀타야 난다. 바로 간다. 눈 너무 많다. 까비 어 연도회님 하이 안녕하세요 어 초고서버 눌러왔어요 연도회님? 스포 셨어요 연도회님? 오 웬일도 스포를 안됐다 와 우리 검 많네 눈 최소한 두세명 드루 아 계단 어 오 부캐로 그치 연도회님 원래 그 오호 스포 하시는 모습도 처음 보네 근데 그거 난사하지 마세요 난사하는 총이 아니더라고 점사는 괜찮 그 난사하면 그냥 그 그 상대방한테 일쾌 주는 겁니다 그냥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큰일났다 아우 찾아ð 서 어 뭐야 왜케 알고 크레인 전통 와 진짜 타이밍 멋있었다 와 저희랑이 많이 났어요 7000 감사합니다 와 17000점 18000점 받으려면 30킬 이상 해야 되나? 고맙습니다